저 목소리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승리의 두번째 날입니다. 건조하고 피곤하고 하니까 목소리 미치겠다 진짜. 건조해서 공기가 차고 건조하고 천국의 뜨거운 습기를 맛보다가 건조티비 되니까 목이 바로 나왔어요. 티비는 어디서 달려. 건조티비야? 이게 호주에 삼성 매장 가시마 목소리 어떡하니. 좀 씹고 엄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끝냈는데요. 이렇게 이너 안에 히트텍을 넣었어요. 까만색 슬랙스인 자켓을 입고 추울 것 같아서 가져온 워머가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젠틀몬스터 선물해서 다시 얹어주고 얘들아 고마워. 까만색이니까 신발 오늘 찍고 타이거 노란색 오빠가 선물 좀 신었습니다. 은혜씨 패션을 오늘 장바 입고 하네요. 네. 호주 시대의 대학교 2, 3억 번지. 파이퍼 패스어. 다모쿠라가 바로 또 크로스장하잖아. 이거부터 넣어줬어요.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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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딱 좋은 것 같아요 완전. 저 목이 안 좋아서 저는 발을 약 살 수 있다고 해서 약 살고 캡쳐줬습니다. 우와. 뭔가 일본이 생각나기도 하고. 호주가 독감이 유행이래요. 알려주셔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몸은 좀 아파요. 여기 약만 있는 게 아니라 별거 다 있어요. 호주 생리가 어떤지 궁금하다. 선택지가 진짜 많다. 파운데이션 종류. 일단 이런 게 너무 흥미로운 거지. 컨실러까지 다. 케이스틸마켓에서 지금 생수로 더 싼 거 발견한. 입점 입 달라고. 이상으로 싼 거 발견한. 가게만 오네. 물이야 근데 걔 모습 똑같아. 저 사람 거 봄다. 여기 에르메스 매장도 있고요. 바로 들어가죠. 근데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입고 추울까봐 걱정했는데 뭔가 숙소가 되게 자연히 추워가지고. 맞아. 바퀴 더 따뜻해집니다. 저희 333 버스를 타고 온다이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하늘 채워준 거 보세요. 진짜 미친네. 진짜 미친네. 진짜 미친네. 미쳤다. 진짜 보여줄게요 여러분. 파도가 저렴해. 지금 파도가 진짜 크게 치네. 파도 맛있게 친다. 와 이지단네 이거 보세요. 와 이럴보다 난 처음 와. 그게 이 면적이 파도 면적이 뭐라 그러지? 엄청 넓고. 진짜 그냥 엄청 크고 넓어요. 보이세요? 저 여기서 커피 포장해가지고 도짜리 깔고 먹을 거예요. 갑자기 소음이 덜어버려서 커피만 덜어주지. 고래가 있는가? 고래가 있는가? 고래가 있는가? 딱 커피 챙겨두고 여기 강아지가 많아서 좋네. 강아지들 많아서 진짜 귀여워. 여기가 눕기가 좋은 게 약간 경사져 있어가지고 진짜 누우면 딱이야. 저희 강아지가 앞에 아저씨들 가져 먹으려고 되고 한국인증. 도짜리 한국에서부터 챙겨오. 나도 도짜리 없어. 우리만 있어 도짜리가. 쯔쯔가모시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여유인가? 이게 커피를 잘 먹은 맛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오유가 겁나 맛있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나 먹고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서 몰랐어. 제가 안단 이런 라떼 잘 안 먹는데 은희 선배가 자꾸 아이스라떼 얘기를 해가지고 피리드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 좋다. 한국 커피랑 큰 차이는 없는데 밍숭맹숭하지 않아. 뭔가 물찬 맛이 아니야. 아 맛있다. 이거 먹을래? 애굣바바지랑 한국어는 밥에 먹는 거 있어. 거기가 아이스버거 수영장인데 진짜 그냥 바닷물이 넘신대. 바닷물 고여진 공간 아니야? 원래 그 바닷물 수영장으로 유명한 거야. 이러겠다. 아침에 일을 가야 되는데 막 가기 싫어서 울고 싶어. 진짜 막 엉엉 울고 싶어. 몰라 울고 싶어. 이거 회사가 나 교통사고 나서 그냥 한 달 쉬고 싶다 이런데. 진짜 교통사고 나는 저희 부모님이 아파하시겠지. 나도 맹장 터졌어. 아파서 너무 갔어. 내가 인생 겪어보면서 제일 확실한 번아웃 증상 중에 하나가 아파서 병원 갔으면 좋겠다. 나 옛날에 진짜 힘든 시기 살 때가 있었거든. 벤처타로 내려갔는데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 사쳐서 한 대 또 안 가고 싶대. 이런데 그랬어. 그래서 진짜로 다친 거야. 넘어진 거야 진짜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넘어지는 거야. 이 통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여유로움이나 분위기 같은 게 느껴져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분은 여기 공간에서는 그런 느낌. 우리 외에는 한국에서 정말 치열 거리잖아. 맞아 너무 치열해. 우리는 오리지널리지 찾아서 사는 게 예쁜 것 같아. 그게 결국 경쟁력이잖아. 근데 왜 치열하게 사는 거를 열심히 사는 거라 생각하지? 갑자기 개화내라 그러시네. 우리 말해 드리니까 그게 맞긴 하네. 나는 이거 내 생각에서 말할게요. 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풀어주세요. 야 대박. 유통 깐 사람 많은. 어디 어디? 저 앞에 봐봐. 나도 유통 깐까? 이래서 사람들이 약간 해외 생활에 대해서 로망을 꿈꾸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하네. 다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노스프에서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저 팻조이잖아 팻조. 저거 하나 살까? 여러분 보이시죠? 아무도 독자리 안 팔고 있는 거야. 우리만의 한국인인 거야? 이렇게. 근데 진짜 지구가 신기하네. 나는 진짜 살면서 맨날 그런 생각을 하거든. 아니 우주가 개낮인데 지구가 있어. 근데 지구도 막 우려나 어쩌고 뭐 행성에 뭐 뭐 항성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진짜 많은 행성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거잖아.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면 우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어쨌든. 중력 때문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게 너무 신기하네. 우린 지금 가로가 있는 거야. 이 지구가 너무 신기하나봐. 누가 이거 설레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기억이 나? 그치. 나 여기서 K-POP 리메이트에서 출까? 그런 거예요. 이름 합치면 구주다. 정말 긍정적인 게 너무 좋은 거 같죠? 여기에 있다가도 갑자기 여기까지 가 있어요. 바지단들 보여요? 저렇게 팝우가 이렇게 충목하는 거야. 어. 이거 맞다. 이거 깍잘하게. 아 신촌? 아 신촌? 아 그렇네. 여기 엄청 기쁘고 있는 거. 아이스크림이 사는 지어지면 안 돼? 다행하십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너무 좋아하잖아요. 고마웠다. 종류 진짜 많아.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붙여주는 거야. 그거다 맥넥 초콜릿. 아 초콜릿보다 더 맛있을 거야. 아 진짜 맛있겠다. 나 여기다. 땡큐. 구독자분이 아이스크림 포크트럭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보자마자 대박이다 이 생각했잖아. 아이스크림도 맛있어? 아이스크림 내가 미핑크림 같아. 그치? 크림 같아. 크림이긴 하지. 아이스크림. 알람차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빨리 들어가요. 짱구의 하루. 저 짱구의 하루 내요. 짱구야! 아이스크림이 진짜 딱딱하고 맛있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밥 먹으러 걷는 길인데 너무 예뻐. 진짜. 은희씨가 국물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해.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국물 먹잖아요? 나이 것 같아. 왜 먹지? 만두 먹을 거야? 하나 해가지고. 라면 2개 하고. 여기는 비건 메뉴가 딱 있어요. 여기 알지? 흔한 미소로. 엄마 좀 먹어. 여기. 에잉? 거짓말. 진짜야. 거의 한국인데. 진짜야. 싫어. 싫어. 여기 지금. 아 또 저거 얘기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쨌든. 우린 지금 바로 있는 거야. 이게 아마 삼겹살이랑 새우 김블레인이었어요. 되게 맛있어 보인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여기 진짜. 되게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있네. 삼신료랑 고추냉이 다 있어서. 우습적으로 맛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팔았다. 맥집이라고 소금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 한국에 누가 안 차리가? 이런 거 그런 거 알지? 아이스크림 먹어서 배불러서 다 못 먹겠어요. 아이씨. 오늘 여기 새 보러 오셨는데. 아 네. 새 보러요? 월세 집세 이런 거요. 아 맞아요. 월드 말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마마즈에 포기하고. 네 잘 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얼마짜리 지금 보고 계세요? 저요? 월세 5에 300만원 정도? 아 관리비 10까지 해가지고. 월세가 5만원인데 관리비가 10만원이에요? 네. 맞혀요. 이렇게 주택들이 이렇게 즐비하거든요. 되게 예뻐요. 진짜 근데. 예쁘다 진짜 집이. 진짜 예뻐요. 여기 진짜 예쁘고. 여기 진짜 예쁘다. 밥 먹고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갖고 있습니다. 새들의 지적이네. 마켓에 왔습니다. 여기 주말마다 이런 곳이래요. 야 이거 봐봐. 되게 여기도 요즘 트렌드가 많다. 진짜 귀엽다. 완전 한국 바이브다. 그치? 마탱김 가방하고 코스 가방이잖아. 마탱김이랑 코스. 맞지? 맞지? 목걸 예쁘다. 진짜 예쁜 거 많다. 좋은 냄새 나 여기서. 진짜 좋은 냄새.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엄마 사다 드리려고요. 무거울까봐 걱정했는데 가벼워서 괜찮아. 이런 마켓 구경하는 거 약간 한국 같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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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포장에 주문해 주세요. Is that cart as well? I'm cart. Thank you. Thank you. He's right. Thank you so much. Bye bye. Bye bye. Bye bye by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비움미 소비씨 받은 거. 엽서를 이렇게 불렀어요. 선물할게요. 마켓에서 엽서랑 화분 하나 사고. 하볼까 해서 왔는데 고민 중이에요. 근데 밤에 타도 죽이겠다. 너무 비싸다 근데. 눈으로 즐기자. 그래. 아 즐기잖아. 벌써 벌써 성공했죠? 아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짜리빨리 돌릴 수 있어. 위에서 아래 내려다보니까 사람들 진짜 작게 보여. 몽고기하고 도료를 다 보여. 그러니까. 폭고기 보인다고요? 몽고린이네 몽고리 다녀오더니 시력이. 첫 문대 구경을 꼭 봐야 된다고. 우리 이지단들도 DM으로 방금 또 왔어요. 첫 문대 가실 거죠? 계속 이래야지. 세 감성 4이 넘은 것 같아 진짜로. 홀로도 돌랑쳐. 백끝사람이 내밀고. 홀로도 돌랑쳐. 백끝사람이 내밀고. 홀로도 돌랑쳐. 목 아파서 올림픽 간다. 그누가 아무리. 존이 바보똥게. 조용히. 구독자 채널 작전. 고도도. 지금 첫 문대 내리겠습니다. 지금 막 내렸는데. 저기 마법사 봤어요 지금. 마법사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호주 특징 중에 하나가. 흡연을. 흡연을. 흡연을 많이. 흡연을 많이. 다들 연초를 안 피우고. 전자담배를 주로 많이 피우네요. 던져야겠다. 어. 피우더라도. 연기 엄청나서 보니까. 전자담배를. 전자담배. 엄청 예쁘다. 저 원래 꼴린 거 아니야? 깨면서 랩 꼴리면 가끔 저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쪽으로 되게 많이 모여 있길래. 거기 들어왔다가. 그냥 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4시 이제 다 됐는데. 카페가 문을 닫았지. 진짜 문 너무 빨리 닫는 것 같아요. 갑자기 카메라 들리니까. 은혜 선배가 편도염 때문에 지금. 목이 너무 아프대요. 엄마가 핫핏 가져가라 그랬는데. 내가 막. 엄마 무슨 핫핏. 거기도 다 팔고 됐어. 이러고 안 한 것 같은데. 엄마가 핫핫핫핫핫핫. 마트 장난을 구경하러 가거든요? 지금 젤리 종류를 엄청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팩이라고. 어. 나도. 맞아. 유지단도 많이 해 주셨어. 여기 젤리가 진짜 많고. 여러분 랜선 구경하세요. 닥터페퍼 다이어트. 이렇게 페퍼로 나와. 저 닥터페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자진. 근데 음료 자체를 잘 안 먹어. 정리가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바지앤리 저런 거 누가 먹을래? 이거 지금 좀 매운 거 같아 여기 유튜버들 사기 좋겠다 스텐치 맞네? 이런 거를 정신으로 이렇게 사와 보잖아요 너무 소소해요 이지가 먹는 이지마트 물 향수만 맞지 않아? 내가 먹으면 뭐 하신 거야? 물맛이야? 응 물맛 저는 이렇게 계단 따라 올라왔어요 나무가 엄청 차고 진짜 다 보인다 와 이런 데 살면 인성이 절로 좋아지겠다 호주에서도 범죄지로 다니는 새끼들은 뭐냐? 그리고 아름다운 거 보면서 살링하고 여러분 랜선 호주 뷰로 보여드릴게요 저리 체험이 되세요? 지금 엄청 큰 배가 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데 진짜 작은 저거 저거고 저거 옆에 이게 한국인데 진짜로요? 엄청 노트론 있어요 날릴까? 네 날려도 되나는데? 그러니까 어 조심해 진짜 날아봐 이거 허가 낫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 그냥 해는 매일 지고 해는 매일 뜨잖아요 근데 그걸로 뭐 이렇게 보인다는 게 참 재밌고 갑자기 어떤 남자랑 여기 우리 알고 와 쳤는데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땅을 파가지고 막 코야 이렇게 꺼냈는데 다이아몬린 건지 저거요 그럼 내꺼지 응 그니까 사귀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해겨낸 거야 남자가 여기 아니다 진짜 특이하고 재밌지 우리 한 명씩 어디 가사를 바꿔보면 마이크 내가 뺏어져서 내가 붙어있지 마이크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걸로 아 그래? 뺏다더라도? 어떻게 마맛을 탈퇴하고 싶어요? 조인성 저한테 이렇게 프로포트 했으면 좋겠어요 조인성씨 들었다면 반대 나이찬이 너무 많이 났어요 나는 반대 너무 호주로서 그렇게 발언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상 카메라 끊겠습니다 호주 뷰로 시작했습니다 호주 뷰로 시작室 내가 주먹 마라 여기 갈거니 왜 바이러 가고 싶어요? 연정 선배가 단단히 혼 좀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박 구독자님들 이렇게 원하다니 왜냐면 이럴 때 저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월요일 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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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민진아는 구독 안하셨고 월요일 월요일 진짜 반가웠어요 왜 조은이 구독자 한 명도 없나 했다? 근데 여기 지금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일본에서 사실 제일 구독자들인데 부끄러워 좀 하래요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내가 우연 이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 운명? 너무 기분 좋았어요 지금 샀듯해 힐링 된다 되게 진짜 이게 유튜버에 원동력을 사실인 거 같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 봐, 누가 봐주니까 그렇지 저거고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가고자 구독자님들을 만나니까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너무 힐링되네요 반갑디니 진짜 기분 좋았고 이제 다 열심히 봐주신다고 했으니까 보고 계시겠죠?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바로 내려가는 거 있었어요 아니 호주에 진짜 돈 많은가 봐 길이 다 왜 이렇게 다 귀티나? 저거 뭐예요? 저 수영장? 오피스로 보이는 곳인데 여기가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거 뭐야? 마셔봐 괴물이 나온다 헉? 마시면 괴물이 나온다고 진짜 의식에 흐린대로 말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두드러기다 그러면 아플 것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이거 다 짜니까 훔쳐도 되겠다 거기에 물? 해봐 해봐 해볼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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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저희 한번 먹어볼까? 일로 와봐 아니 밥이 먹어본 건데요? 빵이 핑크색이요 휴아이 코드로 주문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도착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주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선택지가 많아 서브웨이도 아닌데 이런데 빵을 글루텐 프리도 있고 빵 종류를 다 고를 수가 있어 휴알로 여기 시킬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멤버십만 되나봐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가서 이대로 보여줄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짠 근데 지금 이심 데이터가 안 터져가지고 너무 튕그러다 치킨이 치킨이 음! 얘네는 애호박 왜 이렇게 튀겨버리냐? 이게 튀기면 정말? 아 진짜 기름도 진짜 맛있다는데 튀김이 미친 놈이다 응 진짜 튀김이란 존재는 사기다 하나씩 하길 잘했는데 이게 애호박 튀김이거든요 끼클 튀김같이 생겼어 진짜 뜨겁고 진짜 기름을 얘네가 다 먹었어 그래서 맛있어 오 라즈베리로 들어가신다 오 예스 처음 먹어보는 게 시켰어요 라즈베리만 내가 제로슈가 제로슈가 다이어 슈가 제로 얘가 들어가서 다이어트 쿠크 달라고 하니까 알아듣고 내 본만 하고 그거 안 들어갔다가 다이어트 쿠크 미모에 흘려서 왠지 이럴 쪽으로 안하나봐 그니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햄버거 먹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흔들어 완전 흔들어 완전 진짜 흔들어 이거 유비야 입에 어떻게 들어가? 유비야 입에 어떻게 들어가? 그거 알지 햄버거 유지버어 갈래 은희 선배 음료수 먹을 때 저렇게 먹는 거 되게 예뻐 안지려 그쪽 사람은 이렇게 먹는데 반소불듯이 먹어 이렇게 이렇게 안 흘리려고 너무 너무 예뻐 제가 먹었어요 선배 진짜 예쁘게 먹어 그렇게 봐봐 겁나 예쁜 척 안 찍고실라고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빵이 딱딱하지 않고 적당히 딱딱하고 소스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코너또 소스가 아래 발라져 있고 위에 있는 허브마요 같은 거 근데 패팅은 엄청 이뻐 고구마 튀김이 너무 기름에 절여져서 고구마인지도 모르겠어 두키니도 어떻게 쓰겠어 어 두키니도 말 안 하면은 그냥 그건 아니다 비 오는 호중 지금은 버거 다 먹고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그냥 맞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아? 난 생각 없는데 응 난 비 맞는 거 좋아 섹시하게 가보자 아니 선배 왜 하고 많은 여행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저를 선택했어요? 호주에 오는 걸로? 너가 나를 선택한 거지 난 어차피 호주에 갈 거였거든 그래서 딱 간다고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난 누가 이렇게 같이 가자고 안 하면 잘 안 갈 그런 스타일로 성적 자체가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 집에 쉬게 될게 내가 그랬어 예전에 근데 이제 생각이 많이 아꼈지 난 여행 오면 제일 도망을 입고 왔네 예를 들어서 납자 구경? 어 맞고 여기서 집에 깨고 있고요 빨리 와 이런 길을 걷는 거 밥 시켜 먹는 거 그치 사소한 거 그냥 당연한 건데 맞아 그런 살짝 긴장감이 있잖아 그치 그런 긴장감이 좋지 맞아 맞아 나도 사소한 거 보면서 문화 다른 거 체감하고 그런 게 되게 흥미로운 거 같아 맞아 지금 이동 중인데 한국은 길거리에 밤에 네온 사인도 많고 환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호주는 저기 진짜 예뻐 어두워지면 불도 꺼지고 저거 사진 하나만 찍어 너무 예쁘죠? 이지던데 저기 야경 여기 위로 나가야겠다 버스 어디서 간 줄 아는데? 그니까 구글 맵에 의지해서 가고 있어 완전히 지금 시간은 6시도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깜깜합니다 근데 진짜 몽골 갔을 때는 여름에 갔을 때 이 시기에 딱 갔으면 해가 10시에 진다고? 밤 10시? 어 진짜 신기하다 여기 밑에 보여줄까요? 그냥 공사장 길이 되게 깨끗한 거 보이죠? 자동차가 진짜 뒤에 바로 갑자기 있어도 웬만하면 진짜 빵을 안 해? 빵을 그 영어말으로 보겠다 어퍼타워 시즈비비빈을 어퍼 한창 내려가서 저거 꼬아? 그냥 뛰어내리자 그럴까? 가보자 우리는 꼬마수비대 30살 꼬마수비대와 함께하는 호주 브이로그 고고해 에이 사랑하다 지금 은희 선배랑 선물을 고를 때 그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받는 사람이 받고 막 기분 좋아하는 상상하면 너무 사주고 싶잖아요 맞아 그래서 선물하는 그 맛이 나는 항상 약간 인생을 약간 좀 받기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선물이든 표현이든 주는 그 맛을 알게 되니까 많이 주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호년에 호년에 호년일지도? 자라에 들어야 맞습니다 자라는 옛날에는 다 무난하다고 또 친구들이랑 오면 화려한 것부터 집어보고 진짜 옷이 얇은 것부터 엄청 두꺼운 것 같이 다 했어 다 이렇게 있는가 봐 좀 가보자 뭐 원래 저기 좀 밝은 색으로 약간 녹슬어 있네 우와 여기 뭐야 차에 놓고 왔는데 아시아 문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다 아시아 시점이야 그치 아시아 음식만 잔뜩 있어요 우와 여기 야맨이 이렇게 이어져 있네 여기 뭐가 일산 어 일산이네 여기 뭐야 이거 츄러스야? 맛있겠다 어? 뭐야? 그게 이쁘다 여기도 있잖아 그렇네 지금 여기서 먹고 흐트러게 써도 된대 내가 여기 마트 지하야 들어가 볼까? 다 뒤돌기 때문에 한국 같아 한국도 치즈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종류 완전 많아 천국이야 나 치즈코너 구경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미국인들은 이걸로 식사를 뗄 때로 많다면서요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보고 가는데 아니 여기 젤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 여기 건어물 코너인 줄 알았어 젤리를 진짜 종류별로 다 팔아요 여러분 블랙콜러 너무 예쁘고 내 스타일이야 김예 여기는 다 이렇게 카드 그냥 되면 결제가 됩니다 아씨 그리고 여기서 연수증이 나와요 저희 숙소 너무 예쁘죠 아니 지금 숙소 딱 들어와서 보니까 비가 엄청 내려요 지금 비 내리는 거 보여요 여기 진짜 엄청 좋아 보여요 은희씨 지금 비 내리는 소리 들래요? 아니 갑자기 여기 들어오지 못해 오! 진짜 다행이다 우산은 없었는데 그래 아니 딱딱하고 있었는데 은희씨 지금 옷감기 때문에 집에 와서 뻗으셨어요 서로 각자 폼타임 좀 하다가 안자라지 이거 푸른 거 보여요? 다행이다 워낙 옆에 좋은데 자켓을 입고 있으니까 몸이 안 났어요 헉 이거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왔따 그리고 여기 엑스박스 있다고 그러네 오빠의 영향으로 제가 게임을 진짜 좋아합니다 젤다도 너무 좋아하네 이거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진짜 어려워 좀 모르는 거 같아 사실 프린세스 베이커도 듣기만 해보고 해본 적 없어 너는 피꼬 피꼬인가? 3년이 그렇게 차이가 큰가? 내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니까 3년 하면 너 나 중학교 나이 때 초등학생이었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지 나 고등학교 나이 때 중등이었어? 나 그럼 대학교 나이 때 내 한국에 없었어 그거는 나이고 빼니까 없지 아 졸업할 때까지 아 맞다 우리가 근데 초록색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초록은 힘이 있으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선배 지금 약간 웨스트 미국 래퍼 같아 호주에 왔는데 호주머니가 둑둑해 헉! 마트에 갔어 마트에 갔는데 그래서 내 호주머니를 탈탈 털둘라 호주 걷더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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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리네요 죄송합니다 호주머니 저도 오늘 산 걸 일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마트에서 진짜 뭐 선물할 것들을 뭐 주전부리 이런 걸 사 와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에도 웬만하면 요즘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국에도 있을 것 같고 굳이 맛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뭘 고를지 모르겠어 하다가 특이하게 생긴 거 있죠 뭔가 이거는 한국에서도 쉽게 먹고 할 것 맛있든 없든 좀 특이해 보이는 걸 골랐어 민트초코 약간 목으로 끌리는 맛 그런 거를 샀고요 이게 어딜 가든 호주에서 보이더라고요 특히 계산대 바로 근처에 음... 체리를? 초콜릿으로 감싸서 제가 체리로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간 거를 별로 안 좋아 몇 개 더 사서 나는 게 맞고 쿠팡이들로 뭔가 로켓집고 이런 걸로 숨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험네 팔아요? 나 깜짝아 너무 자연스럽다 호주가 사기절이 다 있다 그랬는데 밥 먹을 때 오 갑자기 여름이야 밥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또 겨울이야 무조건 지나니까 다시 가을이야 근데 한 10분 지면 다시 봄이야 따뜻해 그러다가 갑자기 여름 됐다가 다 굉장히 추웠다가 막 이렇게 라고 할 뻔 오늘 마켓에서 구매한 거 보셨죠 아까? 엽서를 좀 사봤어요 제가 원래 엽서 이런 거 진짜 안 사거든요 방을 막 꾸미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뭔가 생각해서 샀습니다 되게 많이 샀어요 하다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아이스버그 수영장 그리고 동물 캥거루 같죠? 캥거루 속눈썹 진짜 귀여워 코알라 돌고래 그 부스에서 다프트번크에 벨러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이 직접 찍으신 노래래요 그 부스 사장님이 그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움을 못 살 것 같은데 너무 예뻐 살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봐봐요 진짜 예쁘죠 혼자만 봐도 우와 보자마자 저희 엄마가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꽃 러버거든요 너무 무덥지 않을까 했는데 엥? 직접 칠하셨대요 그리고 샀더니 주신 귀여운 목걸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인데 이렇게 뭔가 인간미가 느껴지는 이게 약간 플리머캣 네 맛인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그런 뭐 마트에서 산 것들 요즘 그건 제가 나중에 먹을 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씻고 핸드폰 타임 조금 하고 인스타도 좀 하고 이지다 팬카페 좀 들리고 교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1시간 느린 밤이겠죠? 우리 은희씨가 흥객경 때문에 인데도 이렇게 하게 같이 해줘서 아니에요 카메라 켜자마자 화면 진짜 인지한 버전이에요 너무 귀엽다 아 넌 나보다 3살 올라서 이 노래를 부르지? 인디언보이 알죠 인디언보이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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